지금까지 조작이 밝혀진 것이 문정부에서 월성 1호기를 폐시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제 환경부가 4대 강보 해체하는 데 또 그것을 결론을 해체로 결론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합립하기 위해서 아마 조작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일면이 문정부에서 폐시하려던 원전 12기를 모두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설의 기사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 폐시에 이어서 4대 강보 해체 결정도 조작했다 그다음에 이름 인상적입니다 조작이 이뿐인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조작 사건이 이것만인가 그 제목이 저로 하여금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조작이 이뿐인가 조작이 이뿐인가 문재인 정부가 4대 강 조사평가위원회에 2019년 2월 보호 해체 결정은 이미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몰아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환경부가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그 감사원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온 거죠 조작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과 조작이 일상화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 동안 그런데 그 조작과 거짓 가운데서 백미 어떤 거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공직선거 조작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조작이 이뿐인가 이런 칼럼을 쓰면서도 뭐 이런 보호 해체라든지 월성 1호기 폐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조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는 실망하지는 않고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문정권의 조작은 월성 1호기와 보호 해체 결정만이 아닐 것이다 이게 조선 오늘 사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조선 사슬의 결론입니다 공직선거의 조작만큼 대단한 게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월성 1호기 조작은 세발의 피고 보호 해체의 이름 조작은 조족지열인 거죠 공직선거 전체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 전체를 선거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